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언제 풀리는가? 이럴 때 풀리고 이럴 때 성공한다.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오행이 많이 있는 걸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있으면서 순환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순환이 태어난 씨를 중심으로 있을 때 가장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씨는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그 사람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풀리는가? 그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화가. 화가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첫 번째, 천간에, 천간에만 화가 많이 있고, 천간에 화가 많이 있는데 지지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간에 화가 많고,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묘입니다. 자, 병진이다. 그냥 제가 접어 보겠습니다. 그냥 마구 접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병신이다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병, 또다시 병신일 때, 자, 병진, 정묘, 병신, 병신. 화기가, 천간에 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데, 뭐가 있냐, 특성이. 이렇게 화가 많은데, 밑에 뿌리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통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간에 화가 많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은, 신약하면서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 신약. 사주가 신약하면서 화가 많은 사람이겠죠. 이것도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갑인데, 갑오다, 병오다. 화기가 엄청 많죠, 화기가. 또 태어난 시에서 만약에 갑인데, 병이 적은 무슨 기사. 자, 이렇게 있을 때, 사회의 기운 자체가, 화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주는 신약합니다. 신약하면서 화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신강하면서 화기가 많이 있는 경우. 신강하면서, 화기가 많은 경우. 신강하면서. 신강하면서. 자, 그러면, 병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병인. 그 다음에 병오, 이렇게 했을 때. 정미,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신시가 이렇게 있을 경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주의 화기, 일간의 화를 갖고 있는데, 오행상 화가 많이 있죠. 화의 기운 자체가. 신강하죠. 신강하면서 화기가 있는 경우. 신약하면서 화기가 있는 경우. 천간에만 화가 있는 경우. 오늘 강의는 화가 많이 있는 경우. 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강외로 많습니다. 사주 풀다고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화기가 있는데, 언제 풀리느냐. 이 중에서도 사주가, 언제 운의 흐름 자체가 가장 좋은 사람, 화가 있는데, 화기운이 가장 잘 적용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자, 이 천간에 화기가 많은 사람들. 이것도 그냥 십중팔구 인복이 없습니다. 인복. 주변에 많은 사람 옆에 비견이 있지요. 비견, 비겁이 있는데, 비겁이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이 병아일관에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 술 친구는 많이 있으나, 결정적일 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숨듯이 탈락 숨습니다. 결정적일 때. 허다. 그래서 이 자를, 여기는 뭐라고 하냐. 이 허자를 씁니다. 허. 허화라 그래. 허화. 허하다이만이야. 허허허허허하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 장사를 해도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다 경쟁자들이거든요. 늘 승진 잘 안됩니다. 늘 밀려요. 가장 중요한 형제들이 있어도 각자 살기 바쁘고 모래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별로 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뭐냐. 중년 이후에 골골골하죠. 골골골골. 골골골골은 뭐냐. 건강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먹으러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건강. 그래서 종합 이렇게 뭐냐. 종합. 병원. 병원. 여기 치료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치료하면 저기 치료하면 저기 치료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 언제 출세하느냐. 언제 성공하느냐. 이게 지금 세번째 신강사주이면서 일강. 신강사주이면서 신강사주이면서 반드시 화기가 많은 사람 태어난 시만 하나만 봐라. 시 여기만 봐라. 시에 재성이 있는가를 봐라. 재성. 유모를 맞으라는 거죠. 관성 들으면 안 좋습니다. 여기 오행상 자가 들으면 안 좋아. 얘네들하고 싸우니라고 정신없으니까 나죽겠네. 아주 자오상충하지.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시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걸 한 방이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중말로야 돼.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 지나가면 괜찮다는 거죠. 십중팔고 다 좋습니다. 재성이 있느냐. 이걸 봐주라. 금이 있느냐. 여기 축시에 있어도 축시도 금여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지? 축시도 굉장히 좋아. 이렇게 심각하면서 돈 덩어리죠. 문서 부동산 아주 큰 재벌을 취하는 사주죠. 그냥 볼 필요로도 없이 신이 있어도 좋고 축이 있어도 좋고 유라는 글자가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라는 글자는. 서욱 많이 우여곡절을 겪겠죠.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왜 한 방이 있느냐. 자가 들어올 때 자가 관성이 들어올 때 신자기는 수극이 되죠. 자축하게 되죠.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대박칩니다. 재관 재관 신강사주선 재성격에 관성이 들어오니까 명의 없는다. 아! 국회원 출마 당연히 나가야겠지. 어떤 간도 당연히 합격 당연히 당선된다. 이렇게 보겠죠. 감투를 쓰잖아요. 관까지 취재하잖아요. 재관이 상세 재성이 관성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때 여자들 같고 이때는 부부사이에서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해서 대박이겠죠. 평상시에는 그전에는 우여곡절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말년에 대박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금이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으면 별것도 없어서 처음에 초장급 초장만 있지 끝판은 좋지 않다는 것이고 반드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해서 먼저 뭐가 둔하냐 재성이 먼저 돌았다. 관성이 들어오면 싸움이라고 격이 합격이 돼요. 격이 떨어집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좀 신음할 때 관성이 돌 때 대박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금이 먼저 사주 원궁에 있느냐를 보고 대원에서 수가 들어올 때를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이때는 뭐냐 그냥 인생 승구수를 띄워라. 언제 승구수를 띄냐 이때 띄워야지. 이런 백발백종 괜찮습니다. 성공합니다. 제가 자신께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길러서 하라. 도둑질 해세로 사업하라. 그래서 나중에 갚아라. 성공한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은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서 가라. 고생 많았지만 여기 들어올 때 관성이 들어올 때 히트친다. 직업과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면 중년 말전 괜찮습니다. 우여곡절 많이 겪었다. 보여주겠지. 우여곡절 좌우상충 길충 길충입니다. 여기서 우여곡절 겪어도 막판에는 좋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 뭐냐. 지지고 벗고 뒤집어져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지고 벗고 뒤집어져도 막판 당신 편이다. 모든 그런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도 가장 주의할 것은 건강이 겠죠. 이럴 때 천간과 지지에서 천간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 이때가 오히려 지지에서 사움이 들어온 것보다 천간에 정화가 들어온 것이 더 유용합니다. 이때 태워버리니까 정화 얘를 완전히 태우지요. 이때가 단명이라고 단명 잘못하면 큰일을 한다. 수명 끊는다. 하라이를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신약하면서 이렇게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화해 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가 가장 악재를 겪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취의를 하라이를 이야기해주겠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자대훈이 먼저 들어올 자대훈이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사신하면 당연히 축시와 축대훈과 유대훈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살아납니다. 이때는 살아나요. 그러나 예를 까거나 호랑이 힘이 돌 때는 인사 형사를 이때는 몸에 상해 수술받았다. 이건 100% 수술이네. 이렇게 설명하시겠지. 몸에 상해 수술 그리고 뭐냐 권리 채권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지. 채무자가 되서 오셨네. 이렇게 설명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자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뭐냐 천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신약하고 신강한 사람들 먼저 나뉴봐라. 특히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태어난 시에 잘 참고해봐라. 시 시에서 시에 있는 지지에서 여기에서 모행산 금 암장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금의 기운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얘는 근본적으로 허약하다 허하다 뿌리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이 두 개는 태어난 시에 의해서 시가 이렇게 사시만 있어도 유대용과 축대용도 한방이 있고 그런데 이 개시가 재성이 없을 때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힘들다. 그러나 만약에 재성이 있다면 관성이 될 때 히트친다. 그때 인생 10년간 제대로 뛰어라. 20년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펌프질을 해야 하는 거죠. 펌프질해서 성공하니까 치고 나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화기가 많이 있다. 오행상 화가 많으면 명리에서는 외실 아니면 화가 한쪽이 많으면 다른쪽을 약화시키게 좋지 않습니다. 화가 많으면 오행상 목을 작살내겠죠. 목은 뭡니까 여기서 목은 뇌를 이야기해 신경을 이야기해 쇠장을 이야기해 간을 이야기 하겠죠 인후를 이야기해 주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게 좋지 않겠죠. 어떤 일인 오행상 목은 내가 뭔가 솟구치고 나가고자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타버리니까 화해의 기운에서 타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지에서 천간이나 지지가 중요하다. 지지에서 재성이 있느냐를 봐줘라. 재성과 금과 화가 그래도 약간 평상식 대립하고 있다가 관성이 들어올 때 그때는 꽃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다. 그러죠. 화해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시에 심강하면서 심강하면서 시에 지장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금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축대운 유대운 이럴 때 발복을 하게 되고 관성이 돌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신신하 유신하 축시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주는 인생에서 로또다 한방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